이달 말부터 애플페이가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현대카드는 애플사와 국내 애플페이 도입 독점 계약을 맺고, 이달 30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. 시범 서비스는 신세계백화점 및 편의점 등 일부 지점에서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애플과 계약을 맺은 현대카드가 전 가맹점 도입에 앞서 일부 지점에서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시범 서비스를 운영기로 한 겁니다. 다만 모든 가맹점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